아 놀래요. 울렸어. 울렸어. 어서 오세요. 아이스 아메리카노요? 한 장이에요? 네 저희가 불러드릴게요. 빨리 해주세요. 우리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도키우치노 나왔습니다.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동의자 주스 나왔습니다.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잠시만요. 그죠? 4천 원 다시 결제해드려도 될까요? 아저씨 처음 하시는 거예요? 벨도 없으세요? 벨은 없고 제가 불러드릴게요. 불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, 혜리나? 어머, 왜 아세요? 어머, 왜 아세요? 왜 그래요?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, 왜 그래요? 왜 그래요? 왜 그래요? 어디 가? 아, 뭐야? 왜 그래요? 혜리나!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울어, 울어? 아, 놀래요. 놀랬어. 아, 보지 마요! 아니, 화장이 지워졌대. 이 손 닿는 부분만. 이거 음료 어떻게 만드냐? 나 음료 한 번도 못 만들어 봤어. 뭐 좀 해볼까요? 뭐 좋아해요? 딸기나 망고. 자, 1번. 우유를요, 칼날 부분은 살짝 밑까지. 아, 칼날 부분은 살짝 밑. 이 정도? 어, 됐습니다. 몇 개 넣었나요? 다 6개. 아, 다 6개. 네. 그리고요? 이거는요. 음. 이 정도까지. 여기까지 얼음을 넣으면 돼요. 너, 너 많이 했어. 맞네. 짜잔. 응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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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이리 와봐. 우와, 박력 있다. 이제 쉬어. 앉아봐요. 우와. 학교는 그러면 전공이 뭐예요? 아, 저는 인도네시아어를 배우고 있어요. 제가 재수를 해서 갔거든요. 인생에 있어서 처음 실패라는 걸 맛봤는데. 어찌보면 되게 큰 거잖아요. 지금 생각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때는 되게 힘들었거든요. 아, 울어요. 힘들었어. 아, 울어요. 우선 부러워요. 뭔가. 좀 어려서? 1년이라는 시간이. 근데. 어찌보면. 그럴 수도 있겠지만. 뭐. 걔들보다 네가 더 경험이 있는 거니까. 1년 정도 네가 더 고민하는 시간이 있는 거니까. 네가 더 유리한 걸 수도 있지. 그럼 넌 10년 뒤에 뭘 하고 있을 거 같아? 라디오 PD 되고 싶었어요. 아, PD 하고 싶었어? 그럼 방송국에서 봐요. 어. 진짜 재밌겠다. 진짜. 10년 전에 막. 어, 소름 돋아.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거 도와주고. 같이. 황수육이 만들어 먹고. 아! 내가. 준비한 게 있어. 어, 준비. 준비까지나? 응. 내가. 사랑하는 그런 향수거든? 지금도 여기 나거든, 향수?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. 이렇게 하세요.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. 이렇게. 이렇게. 고생했어요, 오늘도. 수고했어. 감사합니다. 나 진짜 사람을 집에 데려다 준 게 정말 오랜만이야. 더러워서 데려다 준 것도 진짜 오랜만이야. 그쵸. 일기 써야 될 거 같아, 오랜만에. 이거는 적지 않으면 안 되는. 왜 평소에 일기를 써? 안 쓰죠. 아, 아쉬움. 아쉬움. 집 앞에 데려다 준 게 원래 집 앞에서 한참 동안 안 들어가거든. 뭔지 알지? 아, 뭔지 알잖아. 뭔데. 아쉬워서. 그것이 뭐야. 뭘까요? 그것이 뭔데. 그것이 뭔데. 현아, 수고했어, 오늘도. 아. 수고했어, 오늘도. 아. 수고했어, 오늘도. 징음. medioом. 조금 Castle. 감사합니다.